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 성도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최고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이런 말씀 가지고 기도의 파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일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일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록한 편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가슴에 있는 것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요. 실제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에베소 1장 16규로 19절에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 하나님의 뜻과 괴극을 똑바로 분별하게 하옵사사. 그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여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사사. 그렇게 기도하세요. 밝혀나게 하지 마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 마음의 눈. 하나님의 뜻과 괴극을 밝협하여 주옵사사. 이게 은약기도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이용해서 중복기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제목처럼 기도의 파워를 사실적으로 본인이 처음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는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해야 될 영적 호흡이에요. 영적 호흡이다.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 안 하면 영적 호흡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기도 안 하면 뇌사상태에 빠집니다. 기도 안 하면 호흡이 안 되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영적 뇌사상태에 빠져있다. 식물인간이다. 아무 힘 없다. 그렇게 보면 돼요. 사람을 분별할 때요.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할 때는 사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딱 보고 기도 안 한다. 이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구나. 맨날 남말이 나고 맨날 부정적인 마련이 나고 이런 무시해도 관계없습니다. 바로 차버려도 돼요. 아무 힘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 힘 없습니다.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할머니라고 무시합니까? 그 할머니가 새벽마다 재단 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 되게 존경해야 돼요. 말 한 번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고발해버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시어머니가 무시하고 힘 없고 여러분 보실 때 벨벌이 어디서 보입니까? 그 시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랄 때는 벌벌 뜨려야 돼요. 잘 보여야 돼요. 그래야 밤에 기대해 주신다고. 기도를 기준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야지.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자기 감정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식물인간 되고 싶습니까? 건강한 사람 되고 싶어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기도에 모범을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육신적으로 육신적인 생명은 붙어있지만 이 식물인간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생명적 역동이 없어요. 아무 힘 없습니다. 역동이 없습니다. 새로운 어떤 그런 삶이 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 활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겠다는 그 소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2, 3, 7, 4, 5천 종족 보고만 내가 쓰임받고 싶다는 가슴이 있는지 없는지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지 아닌지 금방 판단이 돼요.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할 것이 기도는 뭐라고 그러세요? 영적 과학이에요. 과학, 과학. 무슨 말입니까? 과학이란 말은요.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되어있다. 반드시 오게 되어있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세 가지가 반응이 옵니다. 기도할 때 오는 것. Yes, no, wait.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교획과 시간표가 딱 맞으면 적시로 적시로 응답이 오지요. 적시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교획이 그렇게 다르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과 교획이 아닌데 자기 욕심에 기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노입니다. 노.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해야지. 내 중심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해. 그래서 은약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기도해야지. 자꾸 내 욕심, 내 원안, 내 거, 내 거, 내 거. 밤새도록 40일 금식에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욕심 가지고 40일 금식에다 죽은 사람도 많고요. 병신된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욕심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이 그냥 그대로 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보면 11장 11절 13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세하게 줄 줄 알거다. 가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자녀잖아요. 자녀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신다. 아, 그 말이에요. 부모도요. 자식이 잘못된 거 자꾸 달라고 그러면 부모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자식이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잘못된 거 전혀 아닌 것을 자꾸 구하면 부모가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착각하지 마야 될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답이 오지 않는다고. 내가 밤새도록 기도했는데도 아무 응답도 없다. 기도해도 별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기도 안 해요. 특별히요. 여러분 기도를 하고 난 후에 기도를 딱 했잖아요. 적어도 여러분이 급할 때는 우리가 1분도 하고 10초도 하고 5분도 하고 2분도 하고 10분도 하지만 여러분이 시간이 나서 하나님께 딱 기도할 때 제가 기도에 응답받은 것은 1시간, 1시간. 1시간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불신앙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 지식 같은 것들 나 중심에 그것들이 탁 있는데 그게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싹 지우져버려요. 싹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묵상입니다. 묵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확 불을 지졌으면 불을 지졌으면 그 다음에 기다려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막 새벽에 보면 막 쨉, 확, 확, 확 가버려요. 왜? 급 출근해야 되니까 지금 시간 없으니까 확, 확, 확 가버려요. 그럼 하나님 왜 그래요? 나도 말 좀 하자.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려고 그 다음에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 내 기도 들었으니까 생각과 마음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라고 했잖아요. 그 생각 속에 저는 언제나 생각 속에 생각 속에 그렇게 응답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 말 듣고 나는 움직인 사람 아니요. 기도해서 하나님 깨닫고 생각나게 하는 대로 했지. 누구 말 듣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기도도, 전도도, 헌신도 모든 것 다 지금까지. 모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때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말씀드리면서 깨달을 때 이거다. 라고 결정하는 그 순간 그래서 바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도 좀 말 좀 하자. 이런 시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해서 5분을 하든 10분 하든 기도하고 나서 잠깐 1분이라도 묵상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신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깊은 묵상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웨이트 이 응답인데 웨이트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지 않았다. 해주긴 해줘. 해주는데 기다리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가문보금화입니다. 제일 힘들죠. 이 가문보금화 가문보금화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이 사상의 심지상 30일 질이잖아요. 은약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더디게 올 수가 있어요. 아주 늦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어떻게 심멸을 내도 응답이 없나 그러면서 기도를 끊어버립니다. 이걸 완전히 속은 겁니다. 사단에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임계점에 대해서 임계점이 뭐냐 여러분 물을 끓일 때 물이 확 끓일 때 물을 끓여야 되는데 99도까지는 거품이 안 납니다. 열이 안 오릅니다. 99도는 그냥 있어요. 이상하지요. 1도 차입니다. 100도 되는 그 순간에 부갈부갈부갈뢰라 하면서 그때부터 끓기 시작한다. 그거 임계점이라 그래요. 임계점.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 주려고 하는데 기도 안 해버려요 다 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99도 왔는데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그 24 기도 잖아요 그냥 무시로 무시로 24 오준비 목사님은 24 기도 24 하면 우리도 알지 못해 25 영혼의 응답이 온다 24 하나님의 기도 기도줄을 잡고 있어야 돼요 대화를 하다가도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대화해야 돼요 그래야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린도 받는다고 사람을 만나면 하나는 이 사람 만나는데 내가 하나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지난 금요일날 아침에 첫 변기 타고 부산 갔다 와서 일본 집회 녹화 때문에 갔단 말이에요 내가 김해 공항 도착하면 택시 탑니다 택시 기사 구원받을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 갔단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날 내려가서 택시 탔잖아요 그럼 기도 갔으니 그 사람 한 예배된 자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주 자연스럽게 전에게 자연스럽게 받고 나이가 이 노재라는 택시 기사인데 이분이 63 오셔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감사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미리 기도하고 갔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루 있을 일들을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먼저 기도하고 나가면 만남에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감을 꺾어주시고 방해자를 막아주시고 손해보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 그래서 기도하다가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 기도 속에 영혼의 인생 작품이 나와요 인생 작품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인 기도구리 있고요 기도에 대한 분위기가 되어 있잖아요 인생 작품 남기는 기도응답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로역정을 선 존 번윤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성령의 힘과 도우심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영혼의 진실하고도 애정어린 호소다 그랬어요 영혼의 진실하고도 애정어린 호소다 기도가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것이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것임을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했잖아요 기도는 뭐냐 우리 인생의 최고 배경이에요 최고백이라고 기도가 최고백 우리 하나님 백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거요 기도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움직이면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그 권능을 체험하는 통로가 기도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기한 모든 성도들 기도의 파워를 체험하고 이삼출나라 오청종족 보고 말하는 해분이 미션을 실현하는 그런 그릇 갖추는 시간표 되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속사람의 강근입니다 14절 15절 봅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논니 사도 바울이 에베 속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의 대상 기도의 대상 이걸 아주 강조해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이걸 강조한 겁니다 기도의 대상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할 대상은 뭐라 그러세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힘을 밝히고 있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들을 만드신 뭐요? 창조자다 내가 창조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든 것이 뭐요? 권한이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세요 지금도 아멘 어떻게 우연히 해와 달과 별이 생기고 우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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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연히 우연은 성경에 없는 말이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심지어 여러 머리칼까지 다 새고 계신다 장식이 3장에서 발생된 인간 아담 범죄로 꺼내졌던 하나님과의 원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이제는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기도해서 응답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게 다른 게 없어요 사실 구원받은 우리가 뭐 할 게 있어요 기도 안 하니까 인본주의 쓰는 겁니다 기도 안 하니까 잔버리 굴리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니까 맨날 혼자 고민하고 우울증하고 공황증하고 불면증하고 기도 안 하니까 수고하고 염려 모든 무거운 짐 맡기면 되는데 기도를 맡기면 되는데 기도는 절대로 안 하고 다른 방법을 계속 쓰니까 답이 없잖아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는 열심은 위험한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열심은 굉장히 위험해요 나중에 안 좋은 결과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합니까 우주마무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이 특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도는요 다른 종교 다 있어요 다 있잖아요 중요한 핵심은요 기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느냐 악령이 역사하느냐 그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악령이 역사합니다 은약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 무속인들 기도 안 합니다 제가 언젠가 물어봐서 무속인 전도 안 합니다 기도 얼마나 하냐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한대 내 속으로 왔다 내부 다 끼워도 많이 안 해 8시간에 신발이 온대 신발이 신발이 와야 그분이 오셔야 답을 줄 수 있대 답이 진짜 아닙니까 완전히 속임수지 그런데 그거 하나 귀신이 인도 받으려고 귀신이 주는 말을 해 주려고 그러려고 막 기도를 빡시게 한다는 거예요 겨울에도요 찬물로 목욕하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엄청나게 저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촛불케 하는 기도하고 한때는 우리나라 산에 가면 전부 촛불이에요 귀신들이 무당들이 와서 기도 귀신이 힘 얻고 간다고 귀신이 주는 힘으로 무속생활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여러분은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악령이 아니에요 악령은 무속인들 저 불교 저 천지교 저 다른 종교들이 다 귀신 앞에 하는 왜 우상 앞에 저라니까 요한봉 8장 44절에 악령의 우두머리를 뭐라 그랬어요 마귀 그랬어요 마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하는 이는 거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 사기꾼들요 사기치고 거짓말 반복돼서 하는 사람은 귀신이 거짓말 영희들이 있어 그래요 귀신이들이 계속 거짓말해야 합니다 언약 기도 외에는 전부 다 거짓답이에요 거짓답이라고 다 속이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집회에서 가서 해운대를 갔어요 오래간만에 해운대를 가서 해운대에 가서 비싸고 같이 쭉 한번 이게 오래간만에 참 도는데 뭐 저 내가 곱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고 저 재래시장 가면 있다 그래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데 이 얼마나 해운대가 엄청나게 봤을 텐데 난 놀래버렸어요 큰 도로를 만나서 엄청나게 그 차도 안 다녀요 바닷가로 바로 막 그 해변가로 가도록 쫙 만났는데 외국인들도 많고 한데 놀란 것이 양쪽으로 쫙 점집이 다 있어요 철학관이지 양쪽으로 쫙 있는데 거기 보니까 전부 젊은 사람들을 앉아가지고 장난 삼아 하는 건지 뭔지 쫙 불타 깨는데 그 집세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 밑에 집이 엄청 비쌉는데 그 전부 다 그 점 치주는데 철학관이지 쫙 장난 삼아 하든지 진심으로 하든지 얼마나 많이 하길래 그 집세가 나오겠냐고 내가 하고 이야 큰일 났구나 멀쩡해가지고 근데 점점 앞에 앉아있어 교회는 없고 보금전화사는 아무도 없고 전쟁들만 꽉 차가 그 많은 사람들이 놀러가는데 거기 다 몰려 네명씩 다 있으면 쪼그려 앉아가지고 장사 잘 되더라고 그게 무슨 답입니까 악령이 주는 답이에요 철학관 통계학적으로 세상적인 숫자로 하는 겁니다 결말이 없지요 완봉 10장 10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신 것 뿐이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모든 종교는 멸망입니다 모든 모든 사람들 다 멸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종교의 기도의 끝은 폐망입니다 근데 여러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폐망인데 결정적으로 뭐가 옵니까 그런 기도 많이 하면 결정적인 문제옵니다 시어받지 못할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영원한 저주지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다 같은 기도 아니에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그거에요 누구 앞에 기도하느냐 이걸 분명히 하고 해야 되거든 그래서 16절 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하냐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바울은 무엇보다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해요 여기서 보면 속사람 이건 사도 바울의 서신서 밖에 안 나와요 속사람 이 용어는요 그 사람과 대주되는 의미로 사용했죠 곤두국토 사당신문제를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 사람은 속사람 그 사람은 육신이고 속사람은 영혼이죠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대는요 전부 그 사람을 강조하는 세대에요 그 사람 강조하는 세대 다시 말하면 서론 이가 사는 겁니다 전부 다 서론이 생사해요 그 사람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뭘 입고 어떻게 살까 여기가 최고 관심이에요 모든 게 관심 모든 뉴스가 모든 소식들이다 그거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육신의 건강에는요 관심이 엄청 많지만 영혼 건강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이 뭐 있나 뭐 있으면 있겠지 뭐 나 관심 없어 육신의 건강에는 관심이 많으면 영적 건강에 관심이 없습니다 육신 치장에는 관심이 많지만 영혼 치장에는 아무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그 치장이 아니라 속치장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속치장 속치장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한 31절 2절에 이렇게 강조하죠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서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이게 뭐에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한 건강한 그런 모습 쉽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뭐에요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내 속사람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최고로 건강한 상태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에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주 없어서 성령 충만 막연한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기분 충만이 아니에요 감정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말씀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성으로 내 영혼에 가진되고 내 영혼에 가득이 차니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말씀 충만 그래서 강단이 중요합니다 강단의 은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약 기도의 중요성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범 15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인지 원한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왜 응답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 약속의 말씀을 잡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 밖에 관심이 없어요 당신이 하신 말씀 밖에 관심이 없고 다른 말 세상 말 아무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년부터는 혼자 기도하고 준비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예원교회 성도들 이 사람 이 전교인들에게 한 달에 한 구절씩 성경 암송을 하게 해야 되겠다 은약 중요한 것만 빼내 가지고 꼭 필요한 성경 구절 한 100구절 만들어서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머리 나쁜 사람들 도저히 안 되고 어른들 막 머리 찐하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구절 정도는 또 할 수 있지 않겠냐 한 달에 한 구절 그렇게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 하는 말이에요 아무 문제도 말한 적이 없어요 혼자 한 달에 한 구절 지휘해 가지고 그러면 한 달에 일 년에 열두 구절 열 두 구절은 좀 여울 수 있지 안 좋겠나 30년 교회 다니던 39절은 커녕 뻥이야 뻥 그러니까 맨날 말씀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그 사람 중심 그렇게 맨날 사는 게 문제 있으니까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갈등 고생 교회 안에서 마저도 변치 않잖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너희가 내 안일 거 내 말이 내 안에 그 하면 무엇을 니가 안 듣고 내가 다 이뤄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그럼 내 말이 내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말이 하나님 말씀 있으면 다 황답된다니까 제가요 이렇게 터닝 인생 터닝포인트 할 때 모태신양들 원래 이런 거 안 합니다 잘 아는 거 듣고 다 그렇지 그렇지 끝내는데 그걸 말씀을 집어 나가면 하루 종일 철교 듣고 계속해서 심지어 사무실에 그거를요 한 3년 하니까 완전히 하나님 바뀌어 버려 기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어 버려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내 결단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살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씀 붙자면 언약기도 중요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화 되는 것이 언약기도죠 그렇게 되면 끊임없이 오는 문제와 사건에 아무리 닥쳐도 흔들리질 않아요 절대 갈등하지 않습니다 폭풍 속에서 내 인생에 폭풍이 왔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감당합니까 여러분 독수리는요 그 폭풍 위에 놀아요 폭풍을 갖고 논다니까 폭풍 위에서 샤악 놀아요 모든 새들은 다 숨는데 독수리 훈련을 하도 독하게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습니까 속 사람을 강간하게 하는 기회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도해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래서 파워가 있는 기도의 파워를 채우면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인생 반전 드라마로 만들어버리는 한미와 선일은 주님을 체험하시길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정째로 하나님의 충만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말은요 예수가 예수를 영접한 순간부터 내 안에 계신다는 의미를 넘어선 것입니다 영접하면 예수님 계시죠 여기서 계신다는 말은 헬라 말로 카토이케오 카토이케오 이 말은 온전히 전체를 다 소유한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주인이 되어 그 한다 그러듯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그 한다 주인이 되어 계신다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을 산다 그 말이 이 카토이케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게 없으면 안 안에 모셔 놓고 말건데 손님 오래 해 놓고 불려 놓고 저희도 돌아다니고 똑같은 삶을 사는게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주님을 영접했으면 그분이 나에게 주인 되게 하셔야 돼요 그분이 시긴대로 인도 하신대로 인도 어떻게 봤습니까 그 뜻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주세요 말씀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설교 들으러 자 예수를 믿고 나서도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은요 절대 충만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데도 주인은 내야 내 마음대로 결정해 기도도 안 해 물어보지도 안 해 하고 싶은 지대로 마음도 해놔 그리고 얼음이 생기면 하나님 해주세요 지금 마음도 해놓고 하나님이 비서실자입니까 여러분 설거지나는 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을 육신의 육신의 사람이라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뭐요 영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내 인생에 뭐가 돼야 돼요 주인이 돼 주인 주인이 누구냐 이 얘기에요 나를 주장해야 됩니다 나를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게 성의 인도에요 성의 인도 받으면 형통합니다 내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뭔 생각이 그렇게 많이 합니까 좀 멍청하세요 멍청 저는 멍청합니다 심플합니다 하나는 인도 받기 위해서 내 고집 내 주장 내 계획이 밤새로 있으면요 내가 주인이지 하나님 주인입니까 하나님의 기도하고 말씀하고 의지하고 부탁하면 끝나야죠 그분 인도해 주시지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사실적으로 깨닫는 것이다 그랬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로 뿌리내리고 각인되고 체줄화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그리스도로 뿌리내리고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그리스도로 이 마음속에 그냐말로 끊임없이 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멘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 충만이라 그래요 이거 하나님 충만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이거는요 차별이 없는 사랑이죠 모두를 품는 사랑 다 품어야 돼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복음의 수용성 다 수용해야 돼요 다 수용 이 복음의 수용성 그릇이 다릅니다 다 수용해 내 욕하는 사람도 수용해야 돼 내하고 불편한 사람도 수용해야 돼 그릇이 다릅니다 그래야 2, 3, 5,000정 선생님 받지 옆에 사람도 용서 못하면 쫑발이 거려가지고 2, 3, 5,000정 웃기고 있네 비웃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야 니나 좀 니 스스로나 좀 복음 좀 만들어 복음 체질 안 돼 있네 무슨 2, 3, 7합니까 누구든지 복음의 눈으로 품을 수 있는 영적 그레스로 기도 가운데 기도 가운데 기도하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용서해줘라 이해해줘라 받아줘라 하나 되라 아멘 교제해라 식사해라 아멘 이게 변화에요 변화 기도하면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레스도의 사랑의 길이가 뭐냐 창세전부터 영혼까지 지속되는 사랑이 이거는 복음의 영혼성을 의미합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레스도는 어쩌나 오늘이나 영혼토록 동일하시다 영혼토록 동일하세요 영혼토록 그레스도의 사랑은 항상 동일하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사랑이다 사랑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럴 수 있었겠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고요 힘들게 사는 분들은 돈에 되게 인색합니다 돈을 되게 사랑합니다 그것도 이해해줘야 돼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벌벌벌떠냐 그걸 막 인색하다가 어쨌든 욕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야면 저렇겠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요 자꾸 나서지도 못하고 맨날 그렇게 소심하고 맨날 그렇게 주저주저 할 때요 그 이해해야 됩니다 그 가사를 할 때 너무 구박 많이 받고 너무 불행하게 살았기 때문에 밝게 살 수가 없는 거에요 어둡고 속없고 소심하고 그 이해해야 됩니다 치유해 내가 도와줘야지 아멘 내가 도와줘야지 이래 돼야지 흉보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안에만 있으면 다 수용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장세전부터 택하시고 영혼토를 유지하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에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 그 어떤 것도 뭐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높이는요 영원한 영원한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정도로 우리가 가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정도로 높여줬다니까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 기도를 393 보좌의 보좌의 축복 시군간 초월의 축복 이거는요 절대로 다른 종교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만 있는 겁니다 이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뭐냐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해서 사랑같이 되신 그 깊은 사랑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람이 옷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냐 그 깊은 사랑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정말로 예수 거짓을 통해 나타난 그 사랑의 스케일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기도 가운데 이 사랑의 스케일 하나님 체험하여 좁사사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삶속에 체험하고 나도 누리게 하여 좁사사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스케일은요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증거할 때 체험이 되죠 여러분 체험이 되죠 저는요 청인때부터 집사도 장로 때 하나님 지금 천도 나갑니다 비디오 돌리십시오 지금 유치원 갑니다 비디오 돌리십시오 늘 그렇게 하나님과 교사 대화하면서 모든게 해봤어요 하나님 기도하고 그럼 사람 우리는 저는 뭐 목사가 되고 불신자를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거기다 교인들이고 목사들이고 뭐 다 그렇지 근데 불신자를 만났다 그러면 무조건 동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불신자를 많이 만나요 한 주간 동안에 양심에 손을 놓고 하면 기도해요 불신자를 뭐 얼마나 만나요 시장 가서 만나고 은행 가서 만나고 뭐 어디 갔으면 여러분 할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건요 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개해 보면요 하나님 나를 사랑을 내가 느껴 막 주위 내가 세계적인 스타가 된 기분이야 복음 전할 때 하나님 나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막 축복 쏟아주는 것 같대 내가 누르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싶거든요 복음 전해 보세요 느껴집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존 스타트 목사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넓고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충분히 길며 가장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도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으며 그 사람을 하늘로 올릴만큼 충분히 높다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못 끈질 죄인이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생명을 살리게 되죠 생명을 살리게 되죠 영계 모든 선도들 날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나를 보좌하고 내 업을 보좌하고 현장을 보좌하는 시집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 20절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교회 안에서 거의 또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부흥하기를 원하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할 이유를 박히고 마무리를 하고 있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면 더 넘치도록 저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구하는 것 더 이상 천배로도 하나님 더 주십니다 성경이 그지 말합니까? 절대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못 처음 했으면 하나님 바로 서세요 아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합니다 뭘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상이 중요합니다 사상이 사람 사상을 보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보시다 하나님은 그것에 하나님을 속이 계세요 계속 안 된다 안 될 이유를 알아야 돼요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책임 전가하지 말고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신다 부모가 자식에게도 그러잖아요 그거보다 더 자식이 능력이 있으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더 더 그런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뭐요? 구해라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네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안 주겠냐 왜 하나님을 날 병들게 하고 왜 하나님을 나를 가난하게 하고 왜 하나님을 못들게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치는 분 아니에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지 누가 다 빼앗아 가서 그래요 누가 다 여러분 건강도 물질도 여러분 환경을 빼앗아 가서 그래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더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의 스케일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준에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근데 의외로 하나님의 스케일을 과소평가할 사람 너무 많아요 누가 하나님을 과소평가합니까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는 우습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 뭐 있으면 도와주면 좋고 안 도와줘 그 뿐이야 난 내 생 내가 하는 거야 기도 안 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앤드로 모레인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보할 수 있다 사단의 성도에게 이 무기를 빼앗거나 이것을 사용을 제재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기도로 다 정보할 수 있는 것을 사단이 알고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 것을 사단이 알고 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사단은 속이고 있다 바빠스 피곤해스 이런저런 일로 이런 것처럼 막 집어넣어 가지고 속이고 있잖아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속지 말아야 됩니다 보금 안다 보금을 아는 사람은요 뭐요 기도를 알게 되죠 기도를 아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죠 영계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보금을 알고 기도를 알고 그럼 이제는 뭐요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고 여러분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하늘 보자로 움직이는 기도로 보자의 축복을 누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영계 모든 성도들 기도의 파워를 처음 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는 없인 여기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오늘부터 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기도의 파워를 처음 가야 주옵사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 가야 주시옵시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허감 저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고 하나님 오늘부터 기도로 무장해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야 주옵사사 예수의 성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